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나이트워커 마지막 보수 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 오차가 나온 김에 신 오차 샤도우 바이트 대감 쓰면은 최종 데미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스킬을 여기서 썼으면 안되네 안 써진 것 같습니다 아 아 모르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깼군요 그렇지 그렇지 안 맞은 것 같아 맞춰야될 것 같아 아 여기서 스킬을 다 써버려가지고 매그너스를 먼저 갔다 보자 마지막에 파코를 잡고 모르고 스킬을 써버렸네 아 여기서 여기서 아 이런 스킬 있잖아 최종 데미지가 올라간다 오케 아 아주 긴장감 넘쳤어 오 드래곤테일 메이지 시홀더가 나와 그래도 정리점만 하고 정리점만 하고 전사건가 아 아니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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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스킬 쿨이를 기다려야 될게 그렇다면은 작품을 먼저 잡고 퍼프를 잡읍시다 그게 맞는거 같다 여기서 스킬을 하나 쭉 주고 여기서 스킬 안써야겠지? 그래야 되니까 채널을 못 깼다 아 아 또 스킬 써버렸는데 오.. 위험했어 이러면 최종 데미지가 세지는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까 사실 하하하하 그냥 쓰는거죠 다크와트 뭔가 에픽에 모자가 나온거 같은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파플라투스 25는 좀 의미가 있나네 자 가오스파 플라투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오스파 플라투스를 솔직히 말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신호즈가 이 것 보이자이로 잘 모르겠어 그냥 쓰는거 같아 그 때 진짜 모르겠다고 두번째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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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키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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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사의 원세 터치 어허허허 안보여 성왕이 아 뭐야 보여요 아 근데 저것 좀 안나왔으면 좋겠다 아 일단 없어졌네 아 헷갈리네 아 네 시간 처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렴는데? 아, 제가 못했.. 아, 제거을 못했으... 아닌가 된건가? 아, 죽었다 한 번 봐야겠는데 오케이 나이스 샷 아 또 죽었다 못 깨는거 아니야? 그건 아니겠지 못 깨겠지 못 깨는 안되는데 오케이 됐다 아 안보여 아 안보여 아 안보여 아이 끼고 있어가지고 아 혹시 이 미아엘린트가 보고 싶을때가 지금 심 끝났을때 깼으면 좋겠는데 어후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마를 잡으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몇이야? 방무가 낮아져가지고 저 생각인데 배트가 꺼져있는거 같은데 아 그랬군요 아니 뭐가 좀 느리다 느리더라고 배트가 여태까지 꺼져있었군요 나이트워크의 핵심 스킬이 꺼져있었던 얘기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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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